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룩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목요일 아침 암호화폐시장 어제보다는 다소 더 밝아진 모습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붉은빛이 띄긴 하지만요 대부분 상위시종의 종목들 초록불 켜주면서 상승장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온톨로지는 16% 급등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1.22% 오르면서 4,019달러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0선을 넘긴 건데요 24시간 동안의 움직임 보시면요 시장가치 1,409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0.8%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4,000달러를 넘은 가운데 이더리움은 여전히 139달러, 140달러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은 0.3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3개의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상승을 엿게 해주고 있고요 5위부터 10위까지는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11위부터 20위까지는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20위까지 내리는 종목 없고요 온톨로지 말씀드렸다시피 14.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1위 테조스도 8%대로 오르고 있고요 거래조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엘뱅크 OKEX 바이낸스가 1,2,3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2위에서 오늘도 머물면서 20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의 암호화폐 거래량 가장 많은 것은 비트코인 2위는 테더입니다 이더리움이 3위를 잇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이오스 리플이 6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퀀텀이 7위입니다 오늘장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면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나아지면 이내 다시 다우지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지수가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초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사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내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 있었다는 소식이고요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옵션거래소가 최근 비트코인 선물 계약 추가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시장의 바닥임을 드러내준다 브라이언 겔리가 CNBC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많이 지쳐있다 바닥에 지쳐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델리티가 2분기에 올 것이고 3천 달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비트코인 바닥의 현장이다 현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을 런칭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은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지금 옵션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피델리티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도 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옵션거래소의 선물거래 추가 중단이 어쩌면 시장의 바닥임을 드러내주는 소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뱅크인 실버게이트가 암호화폐 관련 고객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122%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들이 예치한 예치금도 15억 8천만 달러까지 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14억 6천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 역시도 8% 증가세를 보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실버게이트 은행에서 암호화폐 고객들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2013년에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고요 2014년에 600만 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5억 달러까지 왔다라는 굉장히 큰 성장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크리프토뱅크라고 불리는 이 실버게이트는 IPO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11월이죠 5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트코인 최근에 분위기 좋은데요 라이트코인이 2019년 한 해 동안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었던 5가지 원인을 CCN이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적용 가능성이 늘어났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최근에 K-POP의 콘서트 티켓을 라이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대중화 가능성이 1위로 꼽히고 있고요 수수료가 저렴한 거 그리고 빠른 거 또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감기인데요 2015년 반감기 때도 한번 오른 적이 있고 두 번째 2019년 8월로 예정된 반감기 때도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CCN의 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블록미디어 기사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틴이 6월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어제 했었는데요 그라운드엑스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데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클레이틴의 메인넷이 출시를 한다면 카카오도 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BTC 매니저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카카오가 아마도 암호화폐 지갑을 카카오톡에 탑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삼성처럼 카카오에도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다면 4,400만 명의 유저 굉장히 많은 유저인데 이 유저들이 암호화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카카오의 암호화폐 야망은 있어 왔다 2019년 3월부터 카카오 벤처스가 테라라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등 카카오도 열심히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하기도 했네요 SDC의 ETF 승인 굉장히 시작에서는 해묵은 이슈로 여겨지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승인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가 일반의 의견서를 받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었다라는 소식 코인텔레그래프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의 코멘트가 제출이 됐는데 6개가 승인하지 말자라는 쪽에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세미센토스라는 사람은 SEC의 ETF 승인과 투자자 보호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SEC가 이걸 승인한다면 투자자들을 더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응답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블록체인의 산업을 바꾸는 기술이 눈에 띄지라도 게임 체인저는 블록체인이지 암호화폐가 아니다 아무리 블록체인이 발전을 해도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기반에 두는 금융상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같이 가는 것이다 또는 블록체인만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캐나다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규제 쪽에 있는 소식 한 개 더 전해드릴 텐데 캐나다의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제출을 했네요 분산 원장 기술이 충분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자산에 대한 손실 위험 또 도난 위험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라고 공매도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비트코인 리스크에서는 쿼드리가 CX라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근에 대표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가지 법정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 문제의 영향이 아니었나 그런 분석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90%의 소규모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결국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90%가 결국에는 실패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기의 스타트업은 실패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어떤 리턴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낼 수도 없고 팀이 좀 불안을 겪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파산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90%의 당신의 투자 암호화폐 프로젝트 소규모의 투자는 결국에는 완전한 손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소규모 암호화폐들에 대한 투자를 좀 경고를 했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모네로 정도만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좀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에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전반적 의견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2019년 4월 물 비트코인 선물 0.56%로 4,020선 기록하면서 4,000선 넘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3월 비트코인 선물 4,000선 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4,000선을 넘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4,000선 돌파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4,000선 초반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어떤 식으로 결정해 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거래량 충분히 나와주고 또 시장에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 간직을 하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